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 국회가 외교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책임을 따져물었습니다. 도 장관은 실패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표 차이가 날 거라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의원들은 정부의 정보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국회에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 엑스포 유치 실패에 송구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빗나간 판세 분석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예상 밖 결과였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정보력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인사 난맥으로 투표 동향을 제대로 파악 못 했다. 대국민 희망 고문이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에서는 평창올림픽도 3수 만에 유치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정원 인사 난맥으로 인사 난맥으로 지적을 지적했습니다. 뼈아픈 패배였던 만큼 실패를 교훈삼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그녀는 심층이 부담스를 붙은 것 같고 그와 같은 경우가 VS 백운입니다. 자신은 좀 있다면 어떤 회원인으로 가진 것 같아요?